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손님이 약속했죠? 감시하러 온다고 잘하고 있죠? 아직도 20일이 넘게 남겼네요 여러분 생각해봐 내신 시험이 20일이나 남았어요 적은 시간이 절대 아니니까 남은 20여일 가량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주위에 휘두르지 않고 매진을 하면 할수록 수능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점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올리고 싶죠? 20점을 내리는 것보단 올리고 싶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결과가 분명히 따라올 겁니다 시험 직전이에요 정말 중요한 시기니까 제발 포기하지 말고요 포기하지 말고 매일 기출을 미루고 있지 않죠? 지금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미루지 마시고 제발 설사 선생님 좀 밀렸어요 어떡해요? 괜찮아 아직 20여일이 남았어 기출은 지나친 게 아니에요 수능 직전에 아무리 기출을 내가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지나친 게 아니에요 기출은 아시죠? 거기에 맞춰서 좀 해주시고 정말 최고 득점을 원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모의회사 복습, 킬로코드 복습 그런 정리된 것들 다시 한번 들춰보고 다시 정리해 나가고 이런 작업들 하면 아직도 절대 늦지 않았으니까 제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죠? 선생님 또 온다? 그죠? 또 올 거야 빠빠이